맛집 탐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테이스트 오브 예일타운 2022 오는 금요일 10월 16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테이스트 오브 예일타운은 유명 미식 이벤트인 다인아웃 벤쿠버와 같은 성격의 이벤트입니다. 참여하는 다양한 예일타운 레스토랑들에서 이번 이벤트를 위해 준비한 특별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25불 35불 45불 그리고 55불로 나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포장 주문으로도 맛보실 수 있고 레스토랑들도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주최 측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포장 주문으로 픽업해 가셔서 드시는 것을 권장한다며 포장 주문을 하실 경우 초후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실 때 쓸 수 있는 오블 기프트 카드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이벤트를 통해 번 수익금 중 일부는 방역 벤쿠버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일타운에서 가보고 싶었던 레스토랑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맛보세요. 용도가 감사합니다.